집계는 제가 보기에는 다 전화나 팩시밀리를 사용해가 여러분들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만 8천 개 정도의 여러분들 단위 투표소에서 다 개표를 하고 개표 결과를 우리가 이야기한 개표 상황표를 팩시밀리나 그다음에 전화로 2차 집계소에 보고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만 8천 개 되면 시군구청 차원에 집계하고 시군구청을 전국에 집계하는 아마 그런 1차 2차로 나누어 집계가 됐고 또 그 집계는 민진당이라든지 국민당이라든지 민중당 같은 건 정당에도 함께 보고가 돼 가지고 서로가 크로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을 거라고요. 집계 조작이 없었을 겁니다. 그게 우리가 대만 투표에서 투표 직후 현장 수계표만큼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만 8천 개의 단위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개표가 진행되고 그다음에 컴퓨터에 개입 없이 컴퓨터에 입력하는 과정 없이 모두가 전화나 팩시밀리를 가지고 여러분들 다 보고가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정이 다 남는 겁니다. 개표 상황표에 몇 표가 적혀 있었는지. 지금 대한민국처럼 개표 상황표를 컴퓨터로 숫자로 입력하는 과정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이 과정 입력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그다음에 모인 선거 데이터가 보조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데이터베이스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조작 프로그램이 작동돼 있을 가능성이 있는 두 가지의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집계 조작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집계 조작은 참관인들이 대부분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집계 조작을 했기 때문에 숫자가 바뀐 것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그래프가 왜 나오는 거 하니까 이 그래프는 집계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집계 조작의 결과물입니다. 집계를 조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 전국의 2006개의 읍면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만 하면 다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거 하는가 집계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집계 조작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가장 왼쪽에 2016년 20대 총선을 제외하고 나머지 대통령 선거 2018년 시도 의회 의원 선거 2020년 4.15 총선이 다 이름들 뭐죠. 사전투표를 조작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집계 조작입니다.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은 바로 집계 조작을 한 겁니다. 집계 조작을. 숫자를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숫자를 조작한 것은 여기서 컴퓨터로 개표 상황표에 있는 숫자 후보별 특별수를 송출하는 과정 그리고 내부에서 이런 보조 dbs 메인 db로 옮겨가는 그런 과정에서 어디서 일어났는지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죠. 우리는 상상할 뿐이죠. 이렇게 하면 집계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집계 조작의 가능성의 여지를 대만은 완전히 그냥 건절시켜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아날로그 방식의 여러분들 집계를 해 가지고 집계 과정에서 일체의 조작이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 결과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다시피 대한민국 사전투표제도라는 것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가 권력을 쥐고 있는 동안에 당시에 여러분들 자유한국당과 새누리당의 당대표가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 황우여 자유한국당 당대표 체제 그리고 김무성 새누리당 체제 때 다 여러분들 뭐죠 거소선상투표가 도입되고 통합선거인명부가 도입되고 당일투표 사박 5일 전에 여러분들 이틀간 사전투표가 도입되고 투표지 관리관 도장을 인쇄 날인으로 가름하게 되고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를 즉시 삭제하는 이런 소위 훗날 사전투표 조작을 위한 모든 제도적인 장치들이 2012년부터 15년 사이에 권력을 우파가 장악하고 일 때 다 여러분들 그게 통과되어버린 겁니다. 그 결과로 여러분들 이런 선거가 나오는 겁니다. 이 강서구의 역대 선거를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2014년과 2016년 빼고 10년 동안 사전투표가 최다 조작이 된 겁니다. 야무지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역대 조작 가운데 가장 낮은 조작이 윤 대통령께서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지 않아 실시됐던 2022년 지방선거의 강서구청장 선거는 조작값 15%로 조작에서 가장 낮은 상태인 거죠. 다 여러분들 직계 조작입니다. 직계 조작인데 이 오그노 클린 선거 시민행동의 대표가 여러분들 지적하셔가지고 분명히 문제가 된 건데 이 3구 대통령 선거에서 개표 상황표에 개표소에서 투표용지 교부수 사전투표 선거인수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투표용지 교부수가 다 일치합니다. 이게 개표 상황표에 나와 있는 투표지 개수하고 다른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투표지 개수하고 선간이 발표된 자료는 일치하는 겁니다. 나누어준 투표용지 개수하고 투표함 속에 있는 투표지수하고 전산상으로 발표한 여러분 투표지수가 다른 겁니다. 이걸 찾아냈지 않습니까 이거를 투표용지 교부수는 2276표인데 실제로 투표함에서 나온 것은 2776표고 선관위 홈페이지를 보니까 경기도지사 선거 일산 이동의 관내 사전투표는 2776표로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 조사를 해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준 투표지수 선거인수 하고 실제로 나온 투표지수하고 다르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는 이제 정확한 내용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실물 위조 투표지 를 투입돼 있을 가능성도 높고 동시에 전산조작을 통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투표지 개수에 맞춰서 뭡니까 조작을 한 거죠. 발표된 것하고 실물로 된 것 다 같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개표상황표에서 나눠준 것은 이렇게 실물로 나온 수치에 비해서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익려투표지수가 나온 거죠. 투표지수가 남은 겁니다. 투표지수가 남았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겁니다. 하나는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가 투입됐고 동시에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후보별 득표수를 조작했다는 거죠. 두 가지가 동시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야기하는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두 가지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증감 조작하는 것하고 그리고 동시에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것. 그 두 가지 현상을 바로 다 입증하는 것이 여기 나온 선거인수하고 투표지 수가 다른 겁니다. 여기 선거인수는 투표용지 교부수 그리고 투표자 수를 이야기하는 거죠. 투표를 6426명이 했는데 강동구 천호 제2동에서 투표지 개수가 6427개가 나온 겁니다. 한 개니까 별 거 아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개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거죠. 실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오근호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 가지고 어떻게 투표지 수가 투표용지 교부받은 사람 숫자 비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그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번 본인 의견을 피력했기 때문에 이 사안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여러분들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문제도 왜 발생하느냐. 사전 투표자 수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4월 10일 총선에 사전 투표자 수를 투표소마다 여러분 cctv나 아니면 캠코드로 촬영해 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얼굴을 가려 가지고 투표장마다 사전 투표자 수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 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를 모르게 선거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투표를 몇 명 했는지를 모르게 여러분 선거를 치르는 나라가 어디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하는 숫자가 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가 되는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냐 이야기죠. 이런 뭡니까 엉터리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10년간 머젓 권력을 도덕질 하는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방송을 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계자들이 모니터링을 하고 계시면 에는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하는데 사전투표를 하는데 사전투표에 참가한 사람의 숫자를 선관위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에요. 아니 이 기한님 보시 총선 끝나면 부정선거 조사 시작되라고 봅니다. 무슨 근거로 부정선거가 총선 끝나면 시작될 겁니까 총선에서 대표하면 모든 게 다 끝나는데 이렇게 낙관적으로 생각을 하니까 총선이 끝나면 부정선거 조사가 어떻게 시작되겠습니까 권력이 서슬이 퍼를 때도 이런 부정선거 수사를 안 했는데 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를 하면 좀 논리적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떠들면 이야기가 되냐 이야기야 총선 끝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냥 총선 끝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총선에서 다 끝나가 이겼는데 압승을 했는데 지금 와서 부정선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우리 좀 정신 좀 차립시다. 좀 정신을 차려야지. 가장이 정신 못 차리면 그냥 맨날 당하는 겁니다. 자 이제 오근호 대표가 이 건에 대해서 이야기하신 거 보시기 바랍니다. 3구 대통령 선거 개표 당시에 다급한 나머지 개표력과 전혀 다른 숫자를 전산 입력했습니다. 옥 대표는 여기에서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여기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개표 사무원이 잘못된 숫자를 입력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전투표한 사람보다도 투표지가 30표 더 나왔습니다. 사전선거 투표지 위정감이 일상화 되어버린 것입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개표 결과를 살펴보면 도저히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처참한 현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한 거죠. 그럼 오늘 이 내용을 보시게 되면 부정선거의 가장 마지막 방법 최후의 방법이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관위 선거결과 전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현장의 실물 투표지가 몇 표가 나왔든 관계없이 개표력 직계 발표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최종 조작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장 발표와 tv 생중계 표직계 상승 숫자 달라도 아무런 사후 검증이 없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사람 당시 개표력을 찰령한 사람만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담합선거 조작선거이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2위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옥 대표의 오늘 이야기에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들 부분은 바로 여기 입력하는 과정에서 컴퓨터로 여러분들 선관위 중앙선관위의 개표소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 조작된 득표소를 입력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주로 여기서 이런 조작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기서도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안 된다는 이야기를 그동안 사람들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아주 중요한 지적입니다. 이번 지적이 실제 대부분 현장 관계자든 일부 소수 인원만을 제외하고 돋대기 시장 같은 개표소에서 일어난 일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개표록과 선거결과 집계 불일치는 매우 심각한 문제인데 선거 부정의 끝판왕인데도 고소고발의 무응답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는 집계까지 모두 두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도록 모든 컴퓨터를 걷어내야 됩니다. 전하 목소리로 들릴 수 있도록 또박또박 숫자를 전달해야 됩니다. 아래 사진은 지난 6일 1일 지방선거 교육감 개표록입니다. 투표 결과와 교육감 선거에서 등장한 투표지 개수가 다릅니다. 이렇게 다릅니다. 이게 일치해야 되는데 식사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른 것을 처리하기 해서 기권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이 기권수가 숫자 불일치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개수조정용으로 만들어져서 세표를 마이너스 처리한 겁니다. 아주 중요한 겁니다. 조작한 숫자를 중앙선거 결과 전산에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들 이 수치를 개표 상황표 이 수치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작업을 했다 이런 주장하는 겁니다. 아무리 정교하게 하더라도 선거 데이터에 손을 대게 되면 개수조정 컴퓨터 작업들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가지고 잘못 투입된 투표지 항목에도 숫자를 집어넣고 지금 말씀드린 기권수에도 집어넣고 해 가지고 숫자 개수조정을 하는 흔적 들이 피할 수 없도록 많은데 그 내용을 이제 옥 대표가 한 번 더 확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투표지가 왜 낫냐 이게 이제 전산조작과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죠. 오늘 매우 중요한 것을 여러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어제 말씀드렸던 것들은 사전선거는 기권수가 있을 수가 없고 사전선거인 수 사전투표 교부자 수 사전투표자 수가 모두 다 일치하는 겁니다. 그것이 투표용 투표 득표수 투표 투표 지수하고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권표를 많이 하는데 만들어내 는데 이 모든 것이 뭐죠 이런 전산을 사용하기 때문에 전산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게 되고 또 여러분 이렇게 투표지 개수하고 교부지수가 여러분 다른 이유는 이렇게 다 전산을 조작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거든요.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사전투표 수를 한쪽은 감소시키고 한쪽은 증가시키는 일을 했기 때문에 개수조정이 필요했고 개수조정을 위해 가지고 이렇게 기권수라는 항목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산장비를 쓰지 않으면 이런 일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오늘 대단히 중요한 자료를 전국의 3458개의 은면동 자료를 분석해서 우리들에게 제공했던 jih님께서 이 소위 전산조작의 흔적 실물 위조 투표지 투입의 흔적 그러니까 투표지를 교부한 거하고 투표 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르고 투표지를 교부한 거하고 선관위 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후보 받은 득표 수와의 차이 차이가 일치하지 않는 이 문제를 전국 차원의 이름 다 조사 를 해 가지고 우리 함께 제공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4.15 총선 253개 선거구별 관내 사전투표의 기권표수입니다. 이 기권표수는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게 되면 투표 용지를 교부한 숫자하고 투표지 수가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수를 보시게 되면 서울만 하더라도 306표 한 선거구당 6.2표 정도가 여러분들 나온 겁니다. 부산은 83표 다 개수조정을 위한 겁니다. 대구 32표 전국에서 기권표수가 1244표가 나왔고 평균 선거구마다 4.9표가 나왔고 최대는 59표고 최소 는 마이너스 1표입니다. 이게 여러분 기권표수입니다. 기권표수가 가장 정부에서 많이 나온 데가 노원구 을입니다. 그 다음에 서대문갑 53표 노원구 을 59표 그 다음 평택갑 28표 .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게 되면 현재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사전 투표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이 전혀 없습니다. cctv 촬영도 안 되고 캠코드 촬영도 금지해놓고 선거인 명부도 없고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을 몇 장 찍었는지도 없는 겁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아는 유일한 기관 은 선관위인 겁니다. 선관위가 발표하는 것이 관내 사전 투표자 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관내 사전 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조작이 되는 겁니다. 그거 조작을 하게 되니까 개표 상황표 현장에서 투표 교부자 수 선거인 수 . 관내 사전 투표 선거인 수 하고 실물로 등장한 투표지 수가 다른 겁니다. 동시에 현장에서 투표지를 교부한 관내 선거인 수하고 투표 용기를 교부한 선관위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후보별 득표 수가 또 다른 겁니다. 그게 다르니까 그거를 여러분들 맞추기 위해 가지고 뭘 쓰는 거 하니까 기껀수라는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이러면 쓴 겁니다. 3구 대통령 쓴 거예요. 그런데 4.15 총선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나온 겁니다. 전국의 1244평 전국적인 현상인 겁니다. 이런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국에서 다 전산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전국에서 다 전산 조작을 했기 때문에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전국에서 다 뭐가 나온 거 하니까 바로 기껀 표수가 나온 겁니다. 총 1244표 평균 4.9표 최대 59표 최소 마이너스 1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아주 중요한 귀한 자료입니다. 이걸 jrh님께서 부탁을 드렸던 간 이렇게 나온 겁니다. 기껀 표수는 교부한 투표지수하고 투표하면서 나온 투표지 개수가 다른 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개수 조정용으로 활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게 관내 사전투표입니다. 그럼 관외 사전투표 또 이름 조작한 겁니다. 우편투표입니다. 관외 우편투표의 기껀 표수 1924표가 나온 겁니다. 선거구마다 평균 7.6표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제주갑 제주갑 선거구에서 관외 우편투표 기껀 표수가 42표가 나온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사전 우편투표 교부 투표용지 개수하고 기표된 투표지수가 다른 겁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전산상으로 기껀 표수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차변과 좌변 선거인 수하고 투표지수가 일치하도록 만들기 위해 가지고 기껀 표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게 되면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전국 차원의 전산조작 과 실물 위조 투표 투입이 없었으면 교부한 투표용지 개수하고 기표된 투표지수가 다를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지금 작업들이 작업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 작업은 jah님께서 여러분들 도움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홍준서님 말씀하신 것처럼 투표자 기껀 수가 5차 결과를 맞추려고 넣은 부정 항목 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이제 관내 관외 투표를 다 합치게 되면 3168표 그리고 평균 12.5표 전국에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전국에서 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거소 투표하고 제외 공간 투표는 거의 여러분들 조작이 없었던 겁니다. 플러스 마인 표가 조금밖에 안 되니까 그 표를 분명히 여러분 집어넣는데 오늘 여기는 안 나와 있네요. 그래 가지고 여러분들 한 번 보시죠. 이게 이제 목록입니다. 관내 사전 기껀표 수 상위 31개 읍면동 기껀표 5표 이상 2020년 4.15 총선 1등 노원을 2등 서대문을 3등 서대문을 이렇게 쫙 나오는 겁니다. 순서가 17번 31번까지. 이게 이제 1등부터 시작해서 31등 까지를 여러분 기록한 겁니다. 키가 차죠. 현장에서 투표소에서 분명히 투표용지를 교부했는데 교부할 때는 여러분 도장이 안 찍기 때문에 투표 용지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투표 용지 교부수 이꼴은 선거인 수 이꼴은 투표자 수 사전투표의 경우에 다음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표를 찍은 다음에 투표지가 되는 겁니다. 투표 용지가 기표 도장을 찍은 다음에 투표지가 되는데 투표지 개수하고 교부한 투표 용지와 개수가 다른 겁니다. 왜 다르냐. 전산 조작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 표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물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기 때문에 다른 겁니다. 이제 이렇게 전산 조작한 것은 전번에도 한번 소개했지 않습니까 2020년 4.15 총선에 또 많이 사용된 것이 제외국민투표가 많이 사용됐지 . 제외국민투표에 인천연수월 민경욱 의원이 출마했던 데입니다. 제외국민들을 유권자 학정명분의 458명이 최종 숫자거든요. 이건 변경 하면 안 되거든요. 선간이 발표가 된 다음에 458표를 858표로 852표로 뻥튀게 394표를 만든 겁니다. 이 394표를 또 어딘가 여러분들 그렇게 숫자가 필요할 때 집어넣었을 겁니다. 개수가 여유분이 있어야 이러면 그 다음에 이쪽에 한 장 두 장 이렇게 한 표 두 표 찢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기가 찬 나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선거가 일어났는데 이걸 가지고 한동훈이 가 대권을 하겠다 웃기는 소리 하는 거듭 말씀드리면 한동훈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는 전혀 없습니다. 제가 호불호는. 다만 한동훈 씨의 상황인식능력에 대한 최근에 대권 에 대한 무리한 욕심들이 낫는 결과를 보면서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데 너가 무슨 재주로 이길 거고 네가 똑똑한 걸 내가 안다 이야기. 그럼 네가 어떻게 이길 거고 선거가 이런데 네가 어떻게 이기냐 말이야. 윤 대통령님도 생각 좀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이렇게 하는데 이걸 침묵하고 어떻게 이기겠다는 이야기인 겁니까 . 저도 쓴소리를 하기 싫고 그냥 지하자 좋다. 이런 것만 하고 싶은데 이런데 이런 부정의를 보고 어떻게 뭡니까. 지하자 좋다. 한동훈이 최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는 꿈에도 꾸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크리넥스로 그냥 버려질 겁니다. 이렇게 표를 다 조작을 해 가지고 표 수가 안 맞으니까 세상에 유령이 온 겁니까. 투표용지는 투표용지는 100장이 주어졌는데 현장에서 뭐죠 투표지 수는 155장이 나온 거 아닌가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노원을에서 관내 사전투표에 여러분들 투표용지가 100장이 교부가 됐는데 투표함을 까보니까 155장 이름 기표된 투표 투표지가 나온 거 아닙니까. 서대문을에서 투표용지를 100장을 여러분들 투표자들에게 줬는데 그런데 투표지 수가 몇 개 나옵니까 116장이 나온 거 아닙니까. 그렇게 선거를 하는데 아니 공방사님 35장이나 뭐 55장이나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이게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숫자는 뭘 의미하는 거 아니까 첫 번째는 위조 투표지가 투입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전산 조작으로 후보별 득표수 정감 작업 조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표 차이가 나는 거다. 그런 거죠. 발각된 것이 이 정도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라는 것. 전국적에 다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일부 지역이 아니고 투표지가 이제 남아돈 거지 않 습니까 그지. 투표지가 남아돌아가지고 보시죠. 남아돌아가지고 한 분이 이제 말씀을 인천신문을 보니까 그래도 참 지역신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네요. 1월 22일 날 이헝우 해반문화사랑의 명예이사장이 기고를 하는데 문제를 착하게 보고 있네요. 작년 말 kbs 9시 뉴스에 따르면 프랑스는 2003년 전자투표를 도입 했다가 2017년부터 대부분 기표소 직접 투표와 수개표로 전환했고 여러분 투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투표가 우리에게 주는 것은 투표 의 전 과정은 유권자나 투표자들의 육안으로 확인이 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육안으로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투표자의 눈을 벗어난 모든 종류의 그런 선거 장비 도입이나 선거 절차 도입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여러분 이런 제도 고쳐야 됩니다. 누구한테 덕을 주고 덕을 주지 않고 문제를 떠나가지고 투표 공정성에 가장 중요한 대원칙은 투표자의 육안으로 모든 투표 절차를 검증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선관위만 아는 사전투표자 수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선관위란 특권계급만 사전투표자 수는 알아서는 안 되고 전 국민이 사전투표를 몇 명 했는지 알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거 하나 뜨뜻하게 국민의힘이 관철 못하고 대통령이 임명한 김용민 씨한테 사전투표자 수가 몇 명인지 당신들도 알고 국민들도 알게 해라 이런 이야기를 왜 못합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합바지처럼 지금 취급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한동훈이가 대통령을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대통령님은 합바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김경률 이 뭡니까 목 못 칩니다. 독일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전자투표기 사용의 위헌이라고 발견해서 2009년부터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중국의 해킹을 우린한 대만은 물론 캐나다 스위스 스웨덴도 전자투표 개표 시스템을 폐지하고 수개표로 전환했습니다. 모든 부정은 투표 과정에 전산 장비를 도입할 때 발생하는 겁니다. 컴퓨터를 통과한 모든 숫자는 다 위조 변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해킹을 한다는 것은 무단으로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해서 제멋대로 기록을 빼앗고 조작하는 것입니다. 영토 대신에 전산망을 침공하는 것입니다. 국정은이 작년 발표하듯이 해킹으로 유령투표자수도 만들고 투표자수도 마음대로 줄이고 늘리고 1번 찍은 투표를 2번 찍은 투표를 바꿀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에 온 무고장 문장의 링크를 눌렀더니 단숨에 정보를 빼내 은행에서 돈을 빼가듯이 해킹은 데이터를 빼가고 바꿉니다. 선거관리변의 컴퓨터 해킹을 당하면 선거 조작으로 주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작년 말 투표 개표 개선안을 내놓으면서 12월 27일입니다. 전자개표 이후에 수견표를 확인한다고 교묘하게 말을 돌리는데 중요한 것은 해킹을 막기 위해서 전자기기를 없애는 것입니다. 손으로만 세면 됩니다. 굳이 쓰겠다면 법대로 수견표 먼저 하고 후에 보조장치를 쓰기 바랍니다. 선관위의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정상적인 인간 같으면 투표용지를 교부하면 그 교부되는 투표용지가 진본인지 아닌지를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그 검증하는 절차로서 공직선거법에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투표관리관 칸에 날인한다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투표공직선거법관리규칙 이란 내부규칙을 바꿔가지고 인쇄 날인이라는 말이 안 되는 인쇄하고 날인이 어떻게 여러분 다 합쳐서 인쇄 날인이 됩니까 그거를 이번 선거에도 고집하는 거지 않습니까 선관위 사람들 인쇄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당신들 범죄 집단입니다. 당신들 범죄 어떻게 저질렀지 내가 다 밝혔지 않습니까 도덕놈들 1권부터 5권이라는 것이 여러분 결론이 뭡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는 도덕놈 집단이라는 거 아닙니까 사기꾼 집단이고 권력을 도덕질한 집단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숫자로 다 밝힌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와가지고 그 도덕질을 면피하기 위해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을 인쇄 날인하겠다 이렇게 고집하지 않습니까 당신들 진짜 악질이에요 나도 대한민국 사람이지만 요즘에는 대한민국 사람을 만나기 힘들고 그냥 조선사람들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겁니다. 당신들은 조선사람들 조선사람들 사전투표자수를 몇 명이 했는지 당신들만 알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대한민국의 사전투표를 몇 명이 했는지 당신들만 알게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 이야기예요 10월 11일 강서구청장 선거에서는 사전투표율의 선거인 수준을 15% 된대 22%를 뻥튀기해가지고 사전투표율의 7.49%를 늘려가지고 37,453표를 여러분들 유령사전투표도 확보한 다음에 그걸 진교훈 더블당 후보한테 거소투표하고 이런 20개의 관내 사전투표에 다 더해줬지 않습니까 그게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걸 입을 다부는 대통령이나 국민의 힘이나 참 다 원망을 받아야겠지만 그런 짓거리를 누가 했냐 이야기죠 북조선이 했냐 이야기 중국 공상당이 했냐 이야기죠 내가 이런 이야기 참 하기 싫은데 어떻게 당신들 그렇게 할 수 있냐 이야기예요 당신들 인간이냐 당신들 짐승이냐 전자기기를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단순한 대만 선거처럼 단순한 선거를 복잡하게 만들어가지고 투표관리관 개인도장 날인을 공직선거법 관리규칙이란 내부규칙을 이용해가지고 인쇄 날인으로 가름한 데서 유지호 투표지를 마음껏 만들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고 2015년에는 사전투표 투표자 신분 이미지를 이미지 파일이 형성되게 되면 선거가 끝난 다음에 즉시 삭제해버린다 왜 그랬겠겠습니까 사전투표자 수는 셀 수 없도록 선거마다 시민단체가 외부에서 사전투표자 수 세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가전 노력을 하는 데가 여러분들 cctv를 다 막고 여러분들 난리법석을 띄는 데가 선관이지 않습니까 정말 참 이런 이야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사회가 악하게 됐는지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지 정말 참 나도 할 만큼 했는데 이렇게 해서 못 막으면 그럼 자식들하고 다 고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전자개표기는 투표지까지 스캔합니다 신원이 파악되는 qr코드를 쓰지 말라 해도 선관위가 그동안 써서 비밀선거 침해 가능성도 있습니다 1번을 찍은지 2번을 찍은지 그 기록을 해킹하는 자나 내부조력자가 여론조사에다 넘겼다면 그리고 여론조사기관에 의도적으로 1번 찍은 사람 600명 2번 찍은 사람 400명의 전화기를 돌렸다면 당연히 여론조사기관은 1번 우세 600표로 나오는 60표로 나오는 거죠 이런 짓을 했지 않습니까 qr코드를 왜 썼습니까 전 국민의 절반 이상의 정치 성향을 다 파악하고 있는 거죠 누가 중앙선거관리비원회가 악해도 이렇게 악할 수가 있을까 선거 조작을 막으려면 법대로 사전투표 관리가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으면 됩니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정부가 현장 날인을 주장했으나 선거관리비원회가 사람이 몰리면 기다린다며 줄달리기로 했습니다 한 사람이 1초도 안걸리는데 도장을 안 찍고 그냥 인쇄종이로 대신하겠다니까 선관위 공무원은 집 매매 계약 시 자기 도장도 안 찍습니까 투표 개표 개선안이라면서 핵심을 빼놓으니 도대체 공무원입니까 공무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지방지인 인천신문에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도 그런데 참 고맙다는 생각이 드네요 국민을 위하겠다면 선거 이후에 폐기되는 디지털 사전선거인 명부 별도로 사전투표소마다 종이 선거인 명부에 투표자가 주소와 이름을 작성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킹으로 인한 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 인천 시내 10군데에 법대로 투표 관리가는 투표용지에 개인 도장을 찍자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이 문제 못지않게 여러분 중요한 것이 사전투표자 수를 투표소마다 개수하는 것 채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참 이렇게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을 다 이렇게 넘기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대통령 권위가 쓰고 그렇게 되겠냐 이야기죠 한동훈 씨가 뭐라고 이렇게 날 뛰어다니고 하지만 다 쓸데없는 이야기입니다 득표수를 조작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선거를 이기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핵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득표수를 만들어내는 대상은 사전투표고 사전투표를 조작하는데 남표도 빼앗지만 위조 사전투표지수를 집어넣기도 하고 사전투표를 뻥튀기 해 가지고 사전투표를 조작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이걸 보시게 되면 여러분 지금 이게 이게 지금 이제 서울입니다 서울 서울 여러분 잘 보이시죠 이 서울 서울에서 관내 사전투표 득표일 빼기 당일투표 득표일 그 차익값을 이렇게 여러분들 그래프를 그려본 겁니다 제야 h님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기에 수평축은 선거구입니다 선거구고 여러분 수직축은 위론 플러스 차익값 플러스 차익값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관내 사전투표를 가장 많이 조작한 데는 서울 종로구입니다 15.79% 차익값 거기가 그리고 최소는 서울, 검천 9.71%입니다 더블당 차익값 모두 다 더블당이 다 플러스입니다 평균값은 12.56%인 겁니다 여러분 이 그래프가 여러분 우리 함께 주는 것은 서울의 모든 선거구 49개 선거구를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를 그래서 더블당은 증가시켜주고 국힘당은 감소시킨 겁니다 선거법에서도 아주 중대한 범죄가 득표수 증감제거든요 이 증감작업을 한 겁니다 위조투표제는 얼마나 투입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전산상으로 후보별 득표수를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이게 나오죠 일반적으로 관내 사전투표보다 우편투표를 더 많이 조작합니다 그래서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는 거의 조작이 힘들기 때문에 항상 기준점입니다 그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에 여러분들 보시죠 위에서 여기에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대신에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 를 눌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가 관외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우편투표를 많이 조작한 데가 서울서초갑입니다 19.05%를 조작했고 가장 최소가 서울로운동 8.95%를 조작한 겁니다 평균은 13.76% 그 다음 국힘은 마이너스 13.99%입니다 얼추유름들 두 개를 합치게 되면 28% 정도 조작을 한 겁니다 2020년도 4.15 총선의 서울 지역에 우편투표는 얼마나 조작이 됐느냐 우편투표 투표자수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숫자에 여러분들 48% 여러분들 14% 14% 하니까 28% 28% 정도의 득표수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 비패에서 더 많이 하면 사전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는 28%가 아니고 한번 보시죠 조금 더 여러분 사전투표는 한 여러분들 26% 정도 조작을 했겠네요 사전투표는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에 그러면 거소투표 표수가 아주 작은 겁니다 거소투표는 어떠냐 여러분 거소투표는 아주 불규칙적입니다 한번 보시죠 여기 거소지 않습니까 거소 거소를 한번 눌러볼게요 거소를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거소투표는 대단히 불규칙하죠 이거는 손을 대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이렇게 이러면 선거가 이렇게 정상인 겁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그런데 여기도 좀 규칙성은 있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외국민투표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도 관내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제외국민투표 다 조작한 겁니다 공간투표는 좀 안 했을 겁니다 한번 보시죠 제외공간 이건 표수가 몇 장 안 되니까 그래도 여기도 의심스럽네요 이게 좌우대칭이 보이는데 이렇게 여러분들 한눈에 모든 조작을 다 알 수 있고 어느 동네에서 얼만큼 조작했는지를 낱낱이 밝힐 수가 있는 거가 이 그래프를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선거를 다 만질 수 있는 나라가 되어버린 겁니다 대한민국이 이걸 막기 위해서 이번 4월 10일 총선에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키는 거 하고 두 번째는 투표소 레벨 전국의 1만 4천 개의 투표소 레벨에서 캠코드나 cctv를 이용해 가지고 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확인하는 겁니다 만일 투표자 수에 의하면 신원 노출이 같은 게 문제가 되면 상반식은 여러분들 가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노력이 있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4월 10일 총선에서 국힘이 선방할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역대 선거와 마찬가지로 사전투표 조작이라는 것이 일상화될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들 이 문제를 거론하는가 하니까 사람이든 단체든 간에 신뢰성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민의 힘이나 윤 대통령의 신뢰성을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윤 대통령은 240만 표를 조작을 당한 겁니다 그걸 다 밝혀 가지고 다 공론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 대비 없이 2022년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가 된 겁니다 그때는 조작값이 좀 낮았지만 또 전부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걸 또 다 밝혀 가지고 다음 선거에는 당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 다음 해에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에서 또 울산광역시 시장선거하고 울산 남구기초위원선거 또 조작당해 가지고 국민의힘의 당선자가 낙선자가 되고 우파 교육감 후보가 낙선자가 돼버린 겁니다 그것도 다 밝혀 가지고 절대 강수구청장 보궐선거는 10월 10일에 당해서 안 됩니다 그걸 또 다 밝혔는데 또 여러분들 크게 여러분들 도덕질을 당한 겁니다 그걸 또 다 밝혀 가지고 뭡니까 절대 4월 10일 총선에서 도덕질 당해서 안 됩니다 하는데 뭘 믿겠냐 이야기죠 선거마다 당하는데 국민의힘 여러분들 관계자들이 영상을 보면 당신들 진짜 내가 보면 대책 없다 이야기죠 무슨 사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이 영상을 용산 대통령실의 사람들이 보게 되면 당신들 진짜 대책 없다 당신들 대통령을 보호할 수가 없다 이렇게 선거가 되면 이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께서 보시게 되면 정말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가 정신 바짝 체리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두 분 다 고초를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무슨 여러분들 제가 이걸 가지고 영광을 보겠다고 이렇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과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냥 감이 아니고 감각을 이야기하는 게 조갑제처럼 감을 때려잡아서 이야기 안 하지 않습니까 정규제처럼 감각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런 다 지금 이야기하는 게 과학이지 않습니까 과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과학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과학을 위에는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여러분 밑에는 뭡니까 우편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관내보다 우편투표를 많이 했으니까 그래프가 더 뚱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서는 뭐죠 거소 손상하고 위 밑에는 제외국민이니까 좀 불규칙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전체가 90% 넘는 투표가 관내하고 관외 우편투표지 않습니까 이걸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게 되면 한동훈 씨가 대통령이 돼야겠다 그런 꿈을 가지는 것은 자유민주국가에서 누구든지 가질 수 있으니까 꿈은 가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현재 선거 제도 하에서는 한동훈 씨가 꿈은커녕 그냥 4월 11일 날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교환 씨하고 똑같이 뭡니까 뺑소니 치듯이 그냥 나갈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다는 건데 왜 선거를 이렇게 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국힘이 딱 두 가지만 관철시키게 되면 국민의힘의 큰 폭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4월 10일 총선에 첫 번째는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대로 투표용지를 교부할 때 투표용지가 정본을 입증하기 위해서 공직선거법 제158조 2항기 3항인지에 따라가지고 투표용지에 투표관리관의 개인 도장을 그냥 날인 인쇄가 아니고 날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계속해서 인쇄 날인을 고집하는 것은 위조 투표지를 계속 만들어서 써야겠다는 거죠 위조 투표를 써야겠다는 건 다르게 이야기하면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계속해서 후보별 득표소를 조작하겠다는 것 뜻하지 않습니까 다음 두 번째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사전투표에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선거관리위원회만 알 수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엉터리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종이 선거인 명부도 없고 몇 명이 했는지도 모릅니다 캠코드나 이름들 cctv를 가지고 투표소 별로 몇 명이 참가했는지를 찍는 것도 cctv도 다 가려갈 이름 다 결사적으로 막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이 진짜 선거에서 이기고 싶으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선관위로 하여금 투표소 레벨에서 참관인들이 다 참관하는 양당의 이름 참관이 참단한 도대에서 투표관리관 투표 사전투표 투표자수 사전투표 현장을 이런 데 방문한 사람 숫자를 카운팅하는 방법을 cctv나 캠코드나 아니면 뭡니까 이게 카운트나 이런 걸 사용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그것을 계산해라 이야기죠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사전투표율이 15%인데 22%대처럼 뻥튀기해서 안 된다 이야기죠 그 짓을 또 할 계획을 갖고 있을 겁니다 4월 10일 총선에서 훤히 내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무슨 짓을 지금 하려고 하는지 아니 두 가지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하는가 하고 투표소에서 여러분들 투표자가 몇 명 참가했는지를 여러분들 계산 여러분들 세는가 하고 두 가지가 돈이 듭니까 뭐가 듭니까 야 나도 여러분들 이 나라 사람이지만 친절머리가 납니다 이 인간들이 징글징글한 이 부정에 여러분들 익수한 인간들 그리고 부정과 불법에서 이 입을 다무는 이 조선민족들을 도대체 나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다 사람들이 이렇게 변해버렸는지 이 조선사람들아 정신질려라 너건 노예가 돼가 여러분들 중국에 그냥 속국된다이야 속국 야 정말 내가 볼 때는 그냥 손발을 다 댈 정도입니다 나라가 얼마나 이렇게 부패해버렸는지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 된 겁니까 사전투표를 했는데 투표자 수를 그냥 선관위가 결정한 것이 투표자 수가 되니까 오늘 방송은 그냥 냉정하게 하는 걸로 원칙을 했는데 이야기하다 보니까 열을 받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도 한동훈이가 대통령의 꿈을 꾼다 사람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인생을 대통령은 열심히 하다 보니까 대통령이 되는 거고 이런 거지 대통령이 되겠다고 대통령이 될 수가 있는 겁니까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냉정하게 냉철하게 방송을 잘 해왔는데 말미에 약간 열받았네요 그냥 이 그래프를 보다 보니까 자 이렇게 사생활 개인보호라고 카운팅을 못하면 그럼 이 카운팅 기계가 있지 않습니까 못할 이유는 뭐 천만 가지 이천만 가지 다 찾아낼 수 있는 거죠 못한 이유와 한 걸 가진 애들한테 물어보기 바랍니다 사전 투표자 수를 선관위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데 사전 투표자 수 조작을 밥 먹듯이 하는데 그거를 선관위만 아는 나라가 어디 있냐 이야기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하고 또 내일 방송 새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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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